안녕하세요 백입니다 저번에 만들었던 시멘트 화분인데요 여기에다가 오늘 분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호야, 이 호야를 오늘 심어 볼 건데요 자 일단 이 깔망, 깔망을 재단을 해보겠습니다 물구멍, 물구멍 사이즈를 감안해서 이렇게 어떠세요? 자 이제 미리 씻어둔 마사토를 깔망이 충분히 덮히도록 깔아줍니다 자 호야를 조물조물해서 포트에서 뺐습니다 잘 파지죠? 자 이제 흙을 조금씩 이렇게 털어주면서 포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좀 해야겠어요 지저분한 거나 묵은잎 이런 건 좀 떼주시고요 포기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면서 어떻게 심을지 연구 중입니다 결국 이걸 같이 심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야생화인데요 설란이라고 알뿌리 식물이라고 합니다 화분을 포트를 빼봤더니 얘 좀 질어서 건조한 흙을 발라서 습기를 좀 제거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심고 너무 다닥다닥 붙지 않게 좀 설렁설렁 그다음에 호야를 이렇게 심어줄까 합니다 늘어지는 화초들은 보니까 막 여러 개를 포개서 놓으면은 늘어질 때 줄기들이 겹쳐서 별로 안 좋더라고요 자 어느정도 정렬이 됐으면 흙을 넣습니다 위에다가 바클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시멘트 화분을 색깔을 좀 칠해볼까도 했는데 일단은 좀 꽤 담궈놨거든요 시멘트 독받이라고 만든 지가 한 벌써 몇 주 돼가죠 어쨌건 그러는데 색깔까지 칠하면 어쨌건 화초들한테는 안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좀 참고 있습니다 옆에다가 두 개만 더 심을까봐요 투르륵 심는 게 좀 촌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화초들한테는 이게 더 좋을 거예요 허얀한테는 이렇게 멈춤하셨을 때 이렇게 멈춤하고 잠시 후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멈춤한것이 심을략하시기 이렇게 멈춤하고 분갈이 흙을 원래 흙하고 좀 섞어서 넣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라크 이게 뭐 나무 껍질이에요 이게 비료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흙이 물 줄 때 막 이렇게 유실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물도 얘가 좀 머금었다가 혹시 물고프고 그럴 때 안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 그리고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크로 위에다 좀 올려주고 있습니다 다 끝났고요 이제 물만 주면 될 것 같아요 호야하고 설란 이건 야생화 종류인데요 야생화니까 뭐 잘 자랄 거라고 봐요 어제도 어디 가다가 어제 그젠가? 식사하고 오다가 이거 음식점 앞에 심어져 있는 거 봤는데 예쁘더라고요 저는 이거 지금 봄에 들여와서 키우다가 작은 화분들은 물 주기가 좀 번거로워요 들고 다니기도 그렇고 그래서 뭐 같이 심어서 같이 좀 물 줄 때 한꺼번에 주는 그런 이점도 있고 그래서 같이 심어 봤습니다 어떤가요? 호야하고 설란 둘이 잘 더 부살이 자라고 예쁘게 예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ambassadors 비안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forts 데코를 좀 해볼까요 봐요 이렇게 이렇게 고고 이렇게 조금 이기도 이렇게 좀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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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이끼를 어제 물 좀 뿌려가지고 뒀거든요 이거는 유용하게 쓰네요 괜찮은가요? 뒷동산에 있는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느낌을 좀 연출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으려나 모르겠어요 화초 가꾸다보면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고 가족들 요즘은 특히 미세먼지 그다음에 공기 먼지랑 공기 문제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기정화도 되고 먼지 꽃이 다 지나가 이제 그다음에 식물들에 대한 정보는 댓글로 올려주든지 아니면 설명란에 추가로 설명을 하든지 편집할 때 추가로 넣든지 그렇게 해드릴게요 아 돼요? 괜찮은가요? 설렘 설렘 너무 예쁘죠? 이게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이 꼬맹이한테 요즘에 제가 푹 빠졌거든요 너무 이뻐가지고 아침저녁으로 맨날 들여다보고 있어요 잠시 오늘 분갈이 한 화초들 영상이 이어질 거니까 끝까지 감상하시고요 오늘은 화분 만들어 분갈이하기 시멘트 화분편 호야와 설란을 분갈이를 해봤습니다 바크라는 나무 껍질을 이용을 오늘 해봤고요 위에는 청이끼와 돌멩이를 이용해서 데코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구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